비타민C 화이트닝하러 피부과 가신다고요?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하얘질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하얀 우윳빛 피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죠 피부 화이트닝을 위해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한다는 비타민C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피부과에서 비싼 가격에 시술되고 있는 백옥주사 바로 백옥주사에 들어가는 게 고용량의 비타민C인데요 비타민C 대체 피부에 어떤 도움을 주길래 이렇게 직접 피부에 주입시키는 시술까지 나왔을까요?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비타민C의 핵심 효능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C는 멜라닌 합성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멜라닌은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었을 때 자외선 흡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이 멜라닌 색소 때문에 우리의 피부가 어두워지거나 또 기미, 잡티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피부의 화이트닝 케어뿐만 아니라 기미나 잡티 케어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고 하네요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위해 중요한 콜라겐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 화이트닝 뿐만 아니라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또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 방지까지 해줍니다 피부 미용을 위해 필수적인 비타민C 우리 몸에서 자체 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장기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나 간편하게 복용하는 영양제 형태로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좋겠죠?